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간 거리 두고 쭉쭉쭉 끝까지 계속 좀 더 계속 가고 계속 가고 계속 가고 쭉 잘했어 이렇게 하면 돼 일단 위쪽은 다 했지 너만이 뭉겠다 이런데는 다 뿌렸어? 바퀴는 아직 안 했어요 바퀴는 이제 해버려 사이사이 다 칠해버려 막 이렇게 떡 치는게 아니고 그냥 살살 떡 치는건 웨더링할때 떡 치는거고 여기는 마무리할때 떡 치면 큰일나지 살살 천천히 천천히 너 빨라 꼽힌거 같은데 나오냐? 앞에 맞고 뽀글꼴 해봐 앞에 맞고 뽀글꼴 해봐 앞에 맞고 뽀글꼴 해봐 여기 두 댕이들 맞고 뽀글꼴 해봐 땡겨봐 땡겨봐 오케이 땡겨봐 나와 너무 가까워 거리 유지해야 돼 항상 손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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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쓰지마라 팔 전체 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오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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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탠드가 참 어두우니까 이게 안보일거야 꼼꼼하게 다시 해야돼 저 안쪽까지 봐 오오오 오오